제가 진도가 나을 걸 생각하고 항상 문제를 내렸는데 안 따라가죠 자 문제 한번 봐볼래요 지금 1번하고 2번은 저번주에 내가 문제를 넣었다가 넘어갔잖아요 그 문제거든요 이제 보일 거예요 이게 자 저당권 보이시죠? 보이신가요? 정답은 4번인데 왜 4번인지 아신가요? 협의취득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자 1번 봐봐요 여기에 지문 보세요 채권자 동그라미 채무자 동그라미 3자 동그라미 합의가 있고 라는 거 보이죠? 그럼 합의가 있으면 제3자를 저당권자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제 여기에 맞고 채권에 귀속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누구를? 3자 명의로 저당권 설정 등끼리는 유효부여 유효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판례가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 10월 26일에 가면 제가 이 열 문제를 여러분들 눈높이에 문제를 맞춰주지 않아요 실제 시험으로 그대로 내는 거예요 지금 실제 시험으로 그러니까 잘 알면 좋은 거고 흡수가 안 되더라도 너무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자 2번 봐보세요 당사자는 저당권 설정 계약에서 종물 보이죠? 아까 종물은 창고했던 거 기억나요? 창고나 바깥에 화장실 같은 걸 우리가 종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주된 물건의 저당권은 종물에도 미쳐요? 안 미쳐요? 미쳐요 그런데 이무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배제 특약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창고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당권 여력이 미치지? 아니하도록 합시다 하고 약속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할 수 있다? 없다? 정할 수 있다? 이게 이무 규정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이게 배제 특약이라 그래요 배제 약속 특약이 가능합니다 그럼 안 미치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긴 것처럼 보이잖아요 봐봐 잘 생각해 보세요 긴 게 아니에요 자 을이 돼 있죠 주어가 갑이 소유 토지를 임차해 가지고 건물을 신축했어 그럼 요거네 토지 소유자가 누구예요? 갑 그다음에 여기에 을이 임차권을 설정해 가지고 건물을 올린 거야 건물은 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을 그런데 그 위에 이 저당을 잡은 거지 건물에다가 그렇죠? 그럼 건물이 경로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낙찰자가 나오겠지 토지는 그대로 오고 낙찰 나오겠죠? 그럼 요거 넘어가야 돼 안 넘어가야 돼요? 임차권 임차권 넘어가야 돼 안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야지 종된 권리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의뢰에 토지 임차권도 누구에게 낙찰자 병에게 이전된다 옆에다 뭐라고 써놔요? 요걸 종된 권리라고 해놓고 이걸 살펴봐야 돼요 지문이 길다고 버리면 안 돼요 그럼 나중에 시험장에서 이걸 못 읽어내요 그러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해 되죠 이거? 네 번째는 왜 그러냐면 아까 물상대회가 나올 수 있잖아요 보상금 물상대회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여기 써졌네요 물상대회 그런데 물상대회는 협의취득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협의취득은 안 되고 뭐만 된다? 강제수용 강제수용만 나올 수 있고 협의취득은 물상대회가 나올 수 없습니다 매매와 같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마지막에 설명했을 때 요거예요 요거 중요합니다 여기가 틀린 거예요 행사할 수 없다로 바꾸면 다 옳은 지문이에요 없다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잘 나와요 이 지문도 상당히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차임 보인가요? 차임은 과실인 거 아시죠? 그럼 차임은 언제만 나와요? 과실은 언제 미치는 거죠? 압류 이후에 미치는 거잖아요 그럼 포인트가 어디예요? 여기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후 보이죠? 그때 차임에 뭐라고 했어요? 저당권 저력이 미친다 여기 압류 후에 뭐예요? 과실 압류 후에 과실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정답이 4번인데 각각 지문들이 다 기출된 지문들이에요 한 번씩 이상은 다 나온 애들 두 번째 저당권 저력이 미치는 옳은 겁니다 아까 원본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반환이 2년간 지체됐다는 거 보여요? 지체됐다는 건 지연이자죠 지연이자는 2년분이요 1년분이요 1년분에 한해서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누구예요? 주어가 채무자가 갚으려고 하는 거야 그럼 아까 지연이자 1년분은 후순위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채무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채무자가 돈이 생겨서 돈을 갚을 때는 원본에다가 지연이자 1년분이에요 2년분 모두 갚아야 돼요 모두 그래서 여기 보면 원본에다가 지연이자 1년분 아니에요 여기 여기 전부를 뭐라고요? 변제해야 저당권을 말소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1번은 오른 거죠? 주어가 채무자 때문에 맞은 거예요 채무자 때문에 알겠죠? 그 다음에 가볼게 이제 어디가 틀렸냐 2번에 저당권 여러분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 보여요? 한 몸뚱아리 부합된 물건에 미친다 미친다 미쳐 여기까지 맞죠? 근데 아까 뭐라고 했냐면 명인 방법 보인가요? 그럼 또 하나 해볼게 임차인의 식재 또 하나 쓴다면 뭐가 있나? 어 등기 인목법에 따라서 등기가 된 거야 그럼 이것들은 미쳐 안 미쳐? 안 미쳐야 돼 토지와 수목을 별개로 보는 거니까 아니 토지의 경매가 넘어가면 수목도 넘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명인 방법 그 다음에 등기가 되어 있거나 임차인 식재됐다면 토지와 별개로 보는 거잖아요 부합이 안 된다고 그럼 부합이 안 되니까 미쳐야 돼 안 미쳐야 돼 미치지 않는다 해야 돼 그럼 여기에 포인트는 어디가 포인트예요? 명인 방법이 포인트라고 명인 방법 임차인 식재했다 인목법에 따라 등기가 됐다면 저당권이 미치면 안 된다고 원칙은 미치는 거예요 이게 전제가 들어와서 안 미치는 거지 내 마음 같으면 좋은데 자 그럼 여기 봐 무단이죠 무단으로 여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들 무단으로 식재한 수목 미쳐요 안 미쳐요? 무단으로 식재한 수목 미쳐요 안 미쳐? 미친다니까 무단이니까 그런데 무단으로 식재한 농작물은요 농작물은 우리 판례가 경작자 소유로 본다고 그럼 안 미치는 거야 농작물은 무단으로 식재해도 토지가 경매로 넘어갈 때 토지 위에 있는 농작물은 저당권이 이렇게 안 미친다고 낙찰자가 못 가져간다고요 그런데 무단으로 식재한 수목이 있죠 나무 나무 나무는 부합돼 불어 왜 나무는 생육기간이 길어 농작물은 짧아 그러니까 농작물은 무단으로 식재했다 하더라도 정작자 소유예요 저당권이 이렇게 미치지 않는다고 낙찰자가 못 가져가 음에 땅 경매가 나왔다고 가서 봤더니 땅 위에 뭐가 있어? 막 무가 심어져 있는 거예요 천평이 그럼 땅을 내가 정낙받으면 무도 내 거네? 그게 아니라고 그런데 수목은 미친다고 불법이면 이게 수목인지 여기가 농작물인지 조심해라고요 그다음에 전세권을 저당권을 목적할 때 전세권 주등기 저당권은 부기등기 저당권자에게 물상대기가 나와 안 나와? 아니 아까 전세권에다 저당 잡았잖아요 그러면 저당권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되면 전세권 없어지죠 저당권 없어지죠 그럼 저당권자는 전세금 반환 채권을 압류함으로써 물상대기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나올 수 있다고 해야 돼 인정되지 않는다 했으니까 틀린 거지 여기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전세금 대출 전세권을 담보로 잡은 거라니까 해석이 안 되면 못 풀어낸다니까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해서 느낌 와요? 뭔데요? 자 봐요 지금 토지 소유자가 여기 저당을 잡은 거야 그 토지 위에 뭘 잡은 거야? 건물이 올라간 거야 그럼 저당을 잡을 때는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리고 건물이 나중에 올라간 거야 그럼 법정기상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럼 이게 지금 일괄 경매야 일괄 경매 그럼 일괄 경매가 들어갈 수 있죠 그럼 일괄 경매가 들어갔을 때 토지 부분에 대해서만 우선 면제를 받아야지 건물 부분은 우선 면제 못 받는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 있잖아요 토지 우선 면제 효력은 건물에도 미친다 그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토지만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고 건물은 우선 면제를 못 받거든요 그런데 5번이 일괄 경매가 생각이 안 나 5번 지문이 5번 지문이 일괄 경매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일괄 경매가 와닿지 않는다고 지문이 그러니까 지금 저당권이 설정된 뭐라고 해요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했잖아요 그럼 저당을 잡을 때 건물이 없었어 그 이후에 건물이 올라간 거죠 그럼 법정기상권이 안 나오지 그럼 뭘로 가야 된다? 일괄 경매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멘트가 그럼 토지나 건물을 일괄 경매 신청했죠 그런데 토지에 대해서만 우선 면제를 받아야 되지 그게 건물까지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1번이 정답인데 2, 3, 4가 왜 틀렸는지도 좀 과로 추시라는 거 틀린 거 1번 근저당권 X 건물에 대한 갑이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건물이 있는데요 이 건물에 갑이라는 사람이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갑의 채권이에요 일시적으로 0이 돼버렸네 마이너스 통장 0이 됐다고 그럼 근저당권 소멸이 안 해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한다 그러면 안 되지 0이 되더라도 소멸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내용 그럼 2번 봐봐요 채권 최고액이다라고 돼 있죠 반드시 등기해야 돼요? 아니에요? 답 나왔어 1번 아니 채권 근저당권 치지 그다음에 채권 최고액 채무자 이 세 개는 반드시 등기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필요적 기재사항이잖아 그래서 여기다 근저당권 이 치지 등기 그 다음에 채권 최고액 그 다음에 채무자 이 세 개는 반드시 기재가 돼야 된다니까 등기 위에 그 다음에 채권 최고액이라는 것은 책임의 한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선 면제를 받을 걸 말하는 거예요 우선 면제 그러니까 맞는 거죠 우선 면제 옆에다가 뭐라고 쓰면 안 된다 책임 한도액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이거 우선 면제잖아요 우선 면제 그 다음에 채권 최고액 안에는 이자가 포함되어 있다 맞는 거고요 옆에다가 이자는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보통 저당권은 이자를 등기해다 받거든요 원본, 이자, 위약금은 등기가 돼야 되잖아요 지연이자 1년분하고 실행비용은 등기를 안 해도 돼요 보통 저당은 그런데 근저당권에서 이자는 등기하지 않아도 그 채권 최고액 안에 70억액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가 안 돼도 별도로 몇 점 몇 5.8% 기재가 안 되더라도 받을 수가 있다고 등기가 안 되더라도 최고액 속에 포함되어 가지고 모두 받는다고 보통 저당권은 이자를 등기해놔야 돼요 5.8% 그런데 근저당권은 이자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최고액 안에 포함되어 가지고 모두 배당을 받아요 그 다음 실행비용은 근저당권에서는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지문이 한때 정말 답이 많이 됐던 지문이에요 5번 지문이 그래서 다 버리지 말고 꼼꼼히 보셔야 될 지문들입니다 보라